양희우 시팀 한 번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우리 목소리 반응을 본다보지?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견조가 이상하게 됐네. 질문해주세요. 몇 살이세요? 나이 좀 먹었는데요? 나이 좀 먹었는데요? 하나 썼어요. 만나자마자 무슨 몇 살이세요? 질문 하나. 저기 연기를 하세요? 노래를 하세요? 노래는 못합니다. 노래는 못합니다. 2개 썼어요? 연기를 안 날리네요. 연기를 안 날리네요. 기분 나빴어요 약간. 몇 살이예요? 빈중 상했어. 빈중 상했어? 나이를 물어봐서. 미세! 결혼하셨어요? 했어요. 했죠. 3개 썼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작품 같은 거 없으세요? 기대에 방영 중입니다. 지금 방영 중! 지금 방영 중! 뭐 히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인데 중장년층들이 거의 뭐. 중장년층이 좋아한다. 중장년층이면 이분이. 기왕은 안 믿어. 나는 사극을 안 봐서 잘 모르겠다. 틀렸다. 그런 말 빈중 상하지. 된다고 그래야지. 완전 빈중 상하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완전 빈중 상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기가 해놓고. 아, 사우나에서. 아, 사우나에서. 아, 사우나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정도 전이면 조재현 씨 아니에요? 조재현? 사우나에서 나온 사람? 아, 약간 철삭거리는 목소리인데? 말이 빨라. 말이 빨르고. 철삭거리다니. 그래? 철삭거리다니. 철삭거리다니. 어르신 아니셔, 어르신. 어르신 아니셔, 어르신? 야, 저. 제가 나이가 몇 천데 지금 이 사람들아 지금 전화. 여보세요? 저기요, 저 구시러 거리지 마시고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 조용기인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야?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질문이에요. 자, 이거 질문이에요. 후배래요, 후배. 아니, 데뷔 25년 차인데 뭐. 야, 나보다 나이도 어르신 것 같아. 모르게 구시러 거리야. 아, 웃어요, 웃어요. 자, 이제 맞추시죠. 야, 이게 뭐지? 아, 가만히 계세요, 저. 아, 가만히 계세요, 저. 아, 가만히 계세요, 저. 뭐, 뭐라고. 뭐, 뭐라고. 아, 그럼 지금 사우나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살짝만 가렸어요, 지금. 아, 살짝만 가렸다고? 살짝만 가렸어요, 밑에만. 살짝만 가렸어요, 밑에만. 아, 그리고. 자, 질문하시겠어요? 그, 저. 히트친 영화 있으면 제목 하나 대보세요. 이 제목 얘기는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맞히깐 얘기를 해봐요. 아,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입니다, 4글자입니다. 4글자예요, 아유. 저기요, 저기요. 너무 많이. 아니. 저기 있잖아. 저기, 믿고만. 사우나하고 옷 입고. 그냥 옷 입으세요. 저장 끊고. 네. 바로 일산 드림센터로 와. 이렇게 약을 올릴 수가 없어, 이 신호가를. 아니, 여보세요. 영화 제목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해 나쁜 남자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조재현 씨 조재현 씨 조재현! 조재현!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조재현 씨는 되게 재밌으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진짜 사우나세요 지금? 아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상태가? 상태가 지금 주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주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약속은 했으니까 주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주변 상황이 어떤데요 조재현 씨? 저 뭐 자세도 별로 안 좋고 자기 상태가 안 좋다고? 자세 자세 혼자 떠들고 사람 뭐 쳐다보는 데가 아 허정아 감사드립니다 더 확인하고 뭐 그런 분위기죠 나 선우 형요 아 그러니까 예예예 그래 옛날에 연극까지 하자더니 왜 연락을 안 했어 아 그러니까요 어 보고 싶어 내가 편인 거 알지? 네 근데 정말 아니 맨 처음에 그 목소리 나오는데 네 아니 저런 방정맞은 놈이 나와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자기 목소리 나오니까 약간은 본인 목소리 나오니까 너무 듬직한 거 있지 네 고맙습니다 그래 빨리 빨리 옷 입어 조재현 씨 지금 주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조재현 씨 알겠습니다 powerful 대박 제가